여행을 시작하다 인 서울 송파 쏟아지는 햇살 아래 반짝이는 추억의 취해 은은한 달빛 아래 반짝이는 지금의 취해 오래도록 마음에 머물 눈부신 하루를 지나 우리의 여행은 더욱 깊어간다 푸른 밤 그 속으로 여행을 시작하다 인 서울 송파 인 서울 송파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형 어디야? 어 예성아 아 형 아침운동 인 서울 송파 은은한 인 서울 송파 강희진은 자전거랑 사랑할까? 지금? 지금 가? 자전거 좀 챙겨요 네 뭐? 뭡! ㅎㅎㅎ ... 오이로! 우 où!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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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't it match your team without you 치킨을 들고 왔지 사람들이 한 방으로 치킨을 먹는지 알겠어 드론? 드론! 카라 드론! 카라! 가위바위보! 사람이한테 걸렸어 안녕하세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프린슈버스님! 뭐 찾아? 개 좀 보고있거든 아! 꽃게! 그거 많지! 자! 만져봐! 먹자! 잠깐만 잠깐만 사진 찍고 먹어야지 찍었어? 찍었어? 자 먹자! 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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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어볼까? 자! 렛츠고! 앗 뜨거워! 앗 뜨거워! 앗 뜨거워! 앗 뜨거워! 야 이거 사놨어 개불? 오! 되게 안 잡혀! 야 이게 몸에 그렇게 좋대 리허거워! 그녀데이 로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행이 시작하다 인서울송파